네, 이번에는 펜타곤의 BB캡입니다.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? 우선 펜타곤사의 BB캡은 이렇게 쓰고 있는 멀티캠색이랑 검은색, 그리고 여기 보시는 콜테브란 색상,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.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부분 100% 코튼 처리가 되어 있고,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100% 폴리에스텔을 메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면은 벨크로우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패치 같은 것을 붙일 수 있고, 그리고 상단 부분에도 벨크로우가 있어가지고, 피어식평의 장치를 붙이셔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